LA 경찰국이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집단 절도사건의 용의자 일부를 체포하고 34만 달러 상당의 명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다루고 있어 절도범들이 다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의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PD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집단 절도사건의 용의자 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훔쳐간 34만 달러 상당의 명품 등 작물도 회수했습니다. LA에서 일어난 11건의 사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국 자료를 보면 강도 4건, 절도 6건, 중절도 1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11건 가운데 6건은 윌셔, 3건은 놀스 할리우드, 77가와 토펜가 관할 지역에서 각각 1건씩 일어났습니다. LAPD는 이번 용의자들의 체포로 LAC에서의 집단 절도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용의자들의 체포가 절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의 대부분이 풀려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보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을 경범죄로 다룬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범죄를 3회 저지르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썸 주지사와 롯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때강도와 같은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